안녕하세요 생명관리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케이스를 찍게 됐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꾸준함은 힘이 들지만 꾸준함은 힘이 되주기도 합니다 PD님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측면에서 6월 평가원을 보기 지금 한 달 전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5월 초에요 6월 평가원 한 달 전 여러분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난 뒤에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의미와 학습방향 구태은한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각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평가원 시험의 추세 생명과학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과학탐구는 전체적인 기조상 극강의 최고 난이도의 보통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을 출제 안 하려고 하고 있죠 대신에 체감 난이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이 수가 많아지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특정 단원을 버리고 공부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정 단원을 버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이면 돌연변이 안 할 거야 가계도 안 할 거야 다인자 안 할 거야 라는 것이 앞으로는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갑자기 올해 수능에 돌연변이가 엄청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돌연변이가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셨던 분들은 의외로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지 자신이 자신 있다고 했었던 예를 들어서 DNA 상대량 웬만큼 많이 하잖아요 좀 공부하시면 그래서 나는 DNA 상대는 확실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쪽이 나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측면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강사인 제 입장에서는 특정 단원을 포기하는 학습법을 배제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야 6평 의미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3월 4월처럼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N수생까지도 함께 보는 정단의 시험이에요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인 거죠 수능의 출제 경향을 확인하고 현재 자신의 수준,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현재 학습 수준을 내가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걸 근거로 해서 기본 개념, 핵심 문제 풀이, 약점들을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문제의 구성은 생명과학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 문항 14개, 그 14개는 비유전 12개와 유전 2개 그리고 핵심 문항 6개입니다 막전이 근수추, 그리고 유전에 어렵다고 하는 4문제 그래서 본인이 단계별로 목표치를 잡는다면 미니멈 6월 평가원까지는 여기까지는 공부하여 시험을 보겠다고 목표치를 잡아야 돼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근데 나는 여기까지는 뭐 그냥 어느 정도 했어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까지 넘어가서 형질교배까지 해볼지 가계도까지 공부하고 시험 볼지 그리고 N수행이라면 돌연변이까지는 한번 제대로 해서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해보는 거야 근데 미니멈! 세포조기 세포 분열까지는 공부해서 6평의 시험을 봐보라는 거지 수능 생명과학 고득점의 전략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기본 문항 16개 실수 없이 빠르게 15문안에 해결하는 걸로 이것을 훈련할 목적으로 잠깐 제 강좌를 홍보하자면 RGB 기본 문항 모의고사가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훈련을 하는 교재와 강좌입니다 그리고 핵심 문항 4개는 단계별 학습이 필요해요 단기간에 한 달, 두 달 안에 해 끝나겠다가 아니야 꾸준히 해야 돼 이게 바로 이제 만시예요 만시 그리고 엔드 이걸 모두 포함하는 게 자분기인 거고 그 다음 기본 문항 16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 강좌를 활용하겠다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한 달 동안 빠르게 속전적 스피드 개념으로 순수하게 기본 개념, 필수 개념만 쫙 뽑아먹고 그 다음 RGB로 계속 풀어보는 거야 기본 문항은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개념의 복습만 갖고는 안 돼요 기본 문항도 문제풀이로서 계속 꾸준히 해주면 돼 핵심 문항 4개는 단계별 학습으로 제일 먼저 철철 로직을 학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메인 강좌인 자분기를 꼭 소강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꾸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만시를 그 다음에 또는 병행하거나 근데 만시 먼저 하고 자분기 하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자분기를 먼저 하셔야 돼 그리고 자분기 끝나고 만시를 하거나 아니면 실력이 어느 정도 괜찮은 친구들은 자분기 하면서 만시를 병행하거나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 콘텐츠 촬영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6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일단 내가 6평에서 틀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6평, 9평의 또 다른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당해년도의 수능에 가끔 10유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10유형에 해당하는 근거가 EBS 연계교제 또는 6평, 9평이거든 그래서 6평에서 10유형이 나오면 10유형 분석을 저 같은 강사들이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6평을 근거로 해서 하반기 학습 계획을 잘 짜야 돼 비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잡으면 결국은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해 어쨌든 탐구는 국수형에 밀려서 언제나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개념 학습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6평을 맞이하고 있다면 6평 목표를 기본 문항 14개를 맞추는 걸로 4개 큰일 날 뻔했다 그지? 개념 완강하시고 MDC 비유전 기출 정도는 끝내셔라 그리고 6평 이후의 학습은 핵심 문항 풀이를 하되 철철 로직 이걸 공부한 다음에 진행해 줘야 돼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린 거에요 만약에 6평을 앞두고 한 달 전에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유전 학습을 이제 시작하는 친구다 라고 하면 비유전 14개와 쉬운 유전 2개를 맞추는 걸 목표로 그리고 매일 RGB를 꾸준히 풀어보는 걸로 6평 이후는 유전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이때 유전만 하는 거 아니야 RGB로 계속 비유전도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가져야 돼 이때 활용할 강좌는 자본기와 만시입니다 6평 이후에 본격적인 생명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평 이후에 이제 생명과학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속전서클 스피드의 개념으로 진짜 알짜배기 필수 개념만 빨빨해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매일 꾸준히 RGB를 풀면서 익숙하게 문제풀이해 그리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강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점검이라는 파이널 교제를 이용해서 2등급을 목표로 해서 학습을 마무리해 주는 거야 이건 진짜 생명과학을 6평 이후에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목표는 수능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반계 6평 이후 학습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야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차력관리 잘 해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함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타이밍이 올 거라는 거야 꼭 기억해 주시고 노크 대책 끊임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